불남님 방송 꺼졌어요 다시 키시겠지 그니까 한 대 맞으면은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피들스틱 2가 이렇게 2를 딱 써요 여기 내 챔피언이 있어 미니언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있어 예전에는 이렇게 튕길 수도 있었던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튕겼는데 지금은 2를 쓰면은 이렇게 다섯 마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튕긴단 말이야 그래서 피드 서폿이 망한거에요 아예 아 나 서폿 가기 싫었는데 아 서폿 솔직히 재미없단 말이야 나는 버스 태우는 방송이지 버스 타는 방송이 아닌데 아 이거 한 대 때려달라고 아 이거 한 대 때려달라고 어머나 르블랑 서폿하면 재밌지 근데 나만 재밌다는거 아 저기요 형 형 형 형 형 형 아 렉사이가 미드쪽을 바로갔네 나이스 아 맞다 형들 제가 공지할게 있는게 라간이 형이 저한테 어느 날 톡이 왔어요 어젠가 엊그젠가 톡이 왔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테디야 이제 슬슬 때가 된거 같다 라고 했거든요 무슨 뜻일까 아 난 무섭단 말이지 이거 미니언 버그인가? 버그인가? 아닌거 같기도 하고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야 버스맛 좋다 버스는 안정적이어야지 피들 모렐보다 서리어왕이 좋아요 네 왜냐면은 모렐로가 이번에 너프 먹은 것도 있긴 한데 서리어왕에 슬로우가 있어가지고 서리어왕을 요즘 미드라이너도 거의 다 가져 웬만한 라이너들은 웬만한 챔피언들 다 가잖아 요즘 서리어왕 그만큼 서리어왕이 좋아요 그만큼 서리어왕이 좋아요 미드 한번 봐주시고 올라가는 모션 취해주고 안올라가도 빼고 어 일단 노아드라는거 한번 어필해주고 오야 잠깐만요 어 난 할만큼 다했어 죽으세요 어 이 정도면 솔직히 내 캐리 아닌가? 아 나 마나가 없는데 아 마나가 없는데 아 나 Q마나가 한 50정도 되는줄 알았어 근데 어 60이네 에? 아 난 플래시가 있는줄 알았어 아냐아냐 말하지 말자 Q마나 소모량이 생각보다 심하구만 아 아 그래도 나때문에 2킬 땄잖아요 난 잘했어 할만큼 했어 못 따고 죽었으면 난 진짜 완전 나라 팔아먹은 놈 됐는데 따고 죽었으니까 괜찮은거야 아 흐흠 만화 재생량은 모렐로가 조금 더 좋은걸로 알아요 아닌가? 똑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을텐데 모렐로가 100% 150% 오올 죄송합니다 얍! 그러네 50%가 더 좋네 근데 쿨감이 220%랑 10%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게 체감되진 않다고 하더라구요 아 야 나 좀 먹자 아 야 야 아 오케이 뭐야 드디어 망하는 거야 쟤 왜 5레벨이야 뭐지 쫄지마 이겨 그럼 들어가 봐도 되니 오케이 뭔가 이게 아니긴 한데 뭔가 내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가긴 했는데 으응 나쁘지 않았어 뭐야 뭐야 아 아고찜 여호가님 우리 16개로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힐섬마에요 저 원래 큐섬마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네 힐섬마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 라인 좀만 놓고 봤을 때 피들스틱은 다음번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어머 야야야야 아 이거 싸움 130 130 130 120 260 260 아 260 아니 220 100% 한 번 죽었다고 태물이라니 한 번 죽었다고 태물이라니 어 나 이거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어 좋아 자 이렇게 가서 요래요래요래 요래요래 가서 그러게 나 사실은 티모 잡고 항심님이 탑 라인전 지는 거 처음 봤어 점은 항상 라인전을 이기거든요 물론 갱킹을 안당했을 때 버스라니요 이건 엄연히 실력사고 이거 내가 저기 한번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쓰레쉬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뿅 뿅 뿅 올라온 김에 여기 와드나 좀 해주자 어? 어 야 불 어? 퇴! 퇴! 아악! 히히히히히히히 힉히히 퓨들어간다 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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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웅 아이구우우우우우 뭐 임마 뭐 임마 뭐 임마 어 야 저기 미니언이 와야맞아 아하 인생 죽으시구요 테디 스타 야아 아 나 알리 잘하는데 어 나 생각보다 잘해 어 이 정도면 평타 이상인것 같은데 야 내가 길을 알아 내가 키워줬더니만 이 배웅망독하는것 같은데 아우 화나 자 이거 굳이 시야성 먼저 갈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일단 모빌 하나 낭낭하게 신어주고 아 원래 핑크워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탐식의 망치 팔고 광해검이랑 연우사 어 그러네? 얘 분명히 탐식의 망치였잖아요 뭐야 이 쓰레기 아 인생 조졌어 인생 조졌어 이야 생각보다 까리한데? 뭔가 방금 전에 번쩍인게 3명이나 됐어 이야 멋있다 불꽃놀이를 여기서 보네 뭐야 열건 나왔네 방금 전에 여기서 2초동안 플래시가 3개 빠졌어요 이야 멋있다 자 여기 누구 오세요? 아우 화난다 화나게 하지마라 아 빠잉 빠잉 어 아 이즈야 에이 그거 죽으면은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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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어 먼저 불은 불은 안 돼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어디 뭐죠 이거? 저기요 아니 오줌을 남발하시면 안 되죠 오케이 아 이러면 이득이야 아 내가 CS는 참 잘 먹어 내가 봐도 이거 항심이 한 번 풀어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너 티모가 이렇게 털릴 줄은 몰랐다 영웅이 끝까지 털렸네 어? 아! 아! 우리 항심이 왜 이렇게 털렸니? 이거 다이브 각인데 아무리 봐도 어? 어? 풍심아! 어? 오오오오 아보 임마 아 왜 이러세요? 죽으세요 아 잘해 나 잘해 야 테디야 너 오늘부터 테디스타로 닉네임 바꿔야겠다 어? 저거 누구 털리지? 피오라 템? 피오라면 할만하지 않나? 아닌가? 좀 힘든가? 어 야 이제 좀 그거 좀 과감한데 그거 좀 과감한데 평타 개섞거라 아 아 아 오줌 남발 아 야 이거 가도 돼요? 이거 가도 돼요? 어?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진짜 라인전에서 이 모식이냐 이거 승리의 포요를 선마스터하면은 진짜 버티기가 쉬워요 아 그래서 저는 박치기보다 박치기 문세보다 이거 먼저 선마스터한 겁니다 확실히 효율이 이게 더 좋다 라인전에서 나쁜 서폿의 예라고요? 시야석 먼저 가지 않고 모빌 먼저 간 거? 아니지 잘했을 땐 뭘 먼저 가도 다 이해가 돼 내가 여기서 서리 여왕 갔어도 애들은 몰아 못했을걸? 왜냐 잘했거든 잘했을 땐 무슨 템을 가도 다 이해가 돼요 모르는구나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 기적같이 메자위를 올려도 애들은 나한테 몰아 못한다고 왜냐 난 잘했으니까 아 아 이거 그냥 내가 바텀 가서 다이브를 치는 게 어 이제 그거 괜찮니? 어 아 인생 어 야 너희들이 폭죽 싸움 하니? 아 나도 좀 같이 끼자야 오케이 넌 죽었어 테디스토 아 잘해 어 테디스토 야 나 줘요 나 줘요 오케이 온 자만이 심해요 이거 딱 봐도 내 실력이구나 이거 일단은 이 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뭘 가지? 뭘 가지? 응? 테두막 저기요 저기요 플랜님 여기 다이아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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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지? 잠깐만 일단 이즈리얼 지켜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? 미카이를 가자 미카이 가기 전에 일단 핑호 하나 더 사주고 이걸로 바꾼 다음에 야 우리 항심이 힘 빠지게 솔라리요? 솔라리는 앨리스가 가지 않을 안 갈 것 같네 솔라리 가야겠네 원래 지금 나의 빌드는 오케이 어시스트 역시 타곤산 어시가 가장 꿀맛이라더니 나, 나 이거 줘요 나 이거 줘요 나 이거 줘요 나도 이거 줘요 나 이거 줘요 나 이거 줘요 나 이거 줘요 나 이거 줘요 이거 그냥 다이브 쳐도 되니? 아하 어 마우스 돌아갔어 어시스트 그렇지 어시스트 어? 뭐지? 아 살면 됐지 야 이거 안 푸셔주니? 아 살면 됐지 뭘 그려 어? 아 근데 이건 솔직히 버스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캐리하는 각인데 아무리 봐도 안 그래요 형들 내가 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들 요즘 안 좋아요 안 좋긴 한데 쓸 애들은 써 어 납치 열류로님 반갑습니다 무슨 소리야 딱 봐도 테디캐리구만 아 아 이거 이거 피오라 뒤쪽으로 오지 않을까? 아니네 오지 마세요 이거 빠지 죽어라 나나나나 어? 뭐야 아 이거 내가 느려지네? 아 버스 좋구요 뭔 소리에요 이거 내가 어 내가 바텀에서 캐리하고 또 어 미드 올라와서 캐리하고 해가지고 이 게임 이긴 거구만 딱 봐도 캬 25점 점수 개꿀이다 야 역시 뭐 딜은 안 나오는데 아 내가 딜 1등이야 끝났어 3 왜 다